또 이어갑시다 배드표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정말 비료가 안 팔립니까? 비료 안 팔려요 비료가 안 팔리니까 비료 좀 팔아주십시오 그게 항상 팩트입니다 방법이 있습니까? 저는 비료를 팔아야지 먹고 삽니다 항상 표현하지만 진심입니다 지나갑시다 여전히 이분은 술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양지와 음지 중에 음지 이 케이스가 맞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동선 그 동선 내에서는 비료가 판매가 돼요 근데 제가 다음 사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좀 더 팔렸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음 좀 더 더 다음을 준비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비료 좀 팔아주십시오 도와줘야지 제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음 이분도 한 달 정식 캔지 한 달 됐을걸요 이게 진짜 보이죠? 이 신초의 변화가 이걸 느껴야 돼요 이거 못 느끼면 물언도를 못 맞춰 그냥 뭐 마디가 나간다 마디가 나간다 물론 중요하지 움직인다는 거니까 근데 얼마나 튼튼하게 움직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팩트입니다 계속 이런 걸 관찰해야 돼요 이런 거 못 보면 정말 못 바꿉니다 그게 팩트고 이건 그거다 방임농법인데 방임농법 큰잎만 계속 따는 거죠 뭐 아무쪼록 일단 똑같아요 주름이 증가하고 있죠 주름이 증가하고 잎이 못되진다 다른 말로 온도가 흔든다 저는 물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물을 줘야지만 좀 더 세포의 변화를 줄 수 있다 이게 포인트고 이 벙어리꽃 그리고 꺾이는 꽃 이런 모든 꽃들은 결국은 온도가 흔든다 이렇게 보면 돼요 생각보다 꽃이 크게 안 들어온다 이런 건 이제 물이 안 맞다 그리고 이거 이 벌레 잘못 찍었네 저 벌레가 지금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안 보이죠? 이 벌레가 지금 점점 많아진데요 근데 약을 쳐도 잘 안죽더라 이런 케이스 이게 다 굽혔는 겁니다 이게 굽힐 거야 단순하게 왜? 뜨거우니까 자 이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냥 굽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치마칸이 좀 그렇고 열판이라고 하면 되지 열판 쪽에 여기 이게 너무 많이 그리 바람 불면 이렇게 확 뜹니다 그리 열판 쪽이 확실히 덜 커 덜 크기 때문에 이쪽에 보험 관리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덜 큰다는 말의 다른 점은 매출이 늦게 나온다 이겁니다 매출 늦게 나오면 전체적인 흐름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돼 계속 대가리 보세요 입 색깔로 보고 보이소 이걸 느끼세요 자 터복순이 안 크다 크니까 그리고 뭔가 안 맞겠지 뭔가 안 맞으니까 갑자기 막 푹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입구 쪽에 그늘지는데 여긴 웬만하면 좀 덮어가지고 좀 더 더 빼내세요 빼내는 게 현명하겠죠 자 계속 기준점을 만들어요 이건 자기만의 기준이에요 남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조언입니다 조언장애고 자 이해가 되죠 이분도 방임이네 요즘에 방임이 많구나 큰임만 따는 거 저렇게 했다가 원순, 교순, 손자순에서 이제 참여를 달아내겠다 이게 포인트인데 그래요 뭐 방법론입니다 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니니까 자 됐고 계속 하여튼 무론드만 체크를 하면서 해봐봐요 그게 항상 기준점이 되면 됩니다 아 여기는 이제 타지역입니다 타지역에 이제 이제 씨가 들어간 거예요 이분들 언제 하냐 한 달 2월, 22일 3월 3월쯤에 어 심는 것 같은데 그러면 4월, 5월 4월, 4월, 5월쯤에 수확을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늦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10월이나 뭐 늦게까지 자 이건 약해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약해가 안 나면 좋은데 근데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약해가 좀 나도 지나갈 수 있는 건 지나가세요 자 물론 안 나오면 좋죠 근데 그렇잖아요 자 아무쪼록 어 전체를 봤을 때 지나갈 수 있는 건 지나가는 게 맞다 자 그러면 되고 됐죠 음 계속 열매의 변화가 와요 자 스톱 자 봐봐요 자 이런 게 이제 기준점이에요 자 이 열매가 왜 생겼을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이 기준점 영하에 따라 물온도 관리하는 게 달라질 거니까 자 봐봐 열매는 일단 이렇게 꺾이는 게 있고 지금 얘는 이렇게 이제 열매가 모양을 잘 못 기르지만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얘는 크고 밑에는 쭉 빨리는 거고 빨리는 거 빨리는 거 빨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굳는 거 심지어 다 튀어나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세 개로 쪼갰을 때 이건 뭐냐 이거지 자 이렇게 된 현상은 뭐냐 이거지 자 이게 세력이 세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이제 반대로 이제 너무 뜨거워서 굳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물이 적어서 빨렸을까요 뭔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농민이 기준점을 내나 봐요 그게 해답이야 이게 기준점이 없으면 그럼 물온도 관리 어떻게 할래요 정답은 없어 각자만의 기준이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아 제 방식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항상 기준점을 만들어서 각자의 흐름을 이어가세요 이상합니다